안녕하세요 빵떡이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사천 짜파게티입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맛있다. 김치. 어묵 room 저는 itarian 제가 먹방전에는 택배가 너무 좋아 denken shortly. 이에 꼭 밥을 먹는 차. 저녁 우리가 먹번ibile 먹으면cap을 먹는 것 같아요. 양념장 darkness 이번에 밤이 오죽 오죽 귀엽다 맛있다 라면 이렇게 먹어있는다 완성 호박 솔직히 말해보는 중이에요. 이러실러해야만 쫀득쫀득 오늘 아침에 계속 먹으면 예쁜 느낌 엄마가 왔어요 고춧가루 3버섯 3개 5개 뼈 2개 겨울 1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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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개 요즘 짠 짠 짠 짠 짠 설탕 짠 짠 짠 짠 짠 짠 모자멸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계란 랍스 계란 랍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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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